10년을 보면 성공한 건 맞습니다. 코인, 비트코인 10년 전으로다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행운도 따르지만 적당히 투자를 수입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북한을 내다보면 돈이 떨어질 때가 됐고 그쪽은 지금 기아와 현저히 무역이나 자기 자체 내 국내 수지가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정권이 바뀌는 무렵에 돈을 요구하면서 북한은 돈을 요구하는 어떠한 악랄함의 정권이 보일 거고 미산은 또 쏠 겁니다. 옛날만큼 많이 못 쏘죠. 미산을 하나에 10억이 넘는데 우리 김정일 씨도 좀 후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걔가 누구지? 김정은입니다. 아 정은 씨 반갑습니다. 내가 뭐 그쪽으로 관심이 없어서 어쨌든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씨가 역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씨의 3대가 이어오는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살을 찌우고 외모를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모습으로 많이 따라했지만 혈관, 혈액,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심장질환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이어트처럼 피를 맑게 해주기 위해서 나름의 또 살이 빠지고 저는 당뇨가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씨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죽은 게 아니냐, 살해된 게 아니냐 어떤 암살이나 이런 이슈에 휘말리는 구설이 보입니다. 정은 님, 건강관리해 주시고 우리 평화롭게 풀어갑시다. 자, 일본 나 잠깐 아나운서야 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나의 매력이잖아, 허당이니까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이다시피 여전히 독도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지만 내년 한 해, 이미 년에는 후지산에 연루되어 있는 지진과 화산 폭발에 의한 어떤 조짐 이러한 걸로 구설을 탈 것이고 정권이 바뀌는 시절이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 구세대 간의 정치적 마찰 이러한 것들이 보여서 내구기후로 일본인 자체에서는 심각한 이슈가 발생을 할 거고 거기에서는 큰 사건, 사고가 보이는 게 여전히 쓰나미나 이런 자연재해도 있겠지만 인재라고 해서 가스가 폭발하거나 건물이 붕괴되거나 하는 어떤 부분들이 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희생자가 조금 따를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는 찬 얼음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수출 이런 부분들이 수입과 수출이 맞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한국과의 연예인의 교류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보다는 더 활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한류스타 한류스타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부분이 연관 매출이 조를 넘죠 여전히 우리의 방탄소년단이죠 여전히 인기 몰이는 하고 한국의 코리안팝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찍어줄 거고 아미들의 사랑을 여전히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같은 한국인으로서 저는 상당히 응원하고 멋스럽고 너무 자랑스럽죠 진짜로 어린 친구들이 실력도 대단하고 나가서 구기 성향도 했고 벌어들이는 외화의 수준이 웬만한 중소기업 대기업의 연 매출을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응원합니다 더불어 드라마 제가 신축년에 예언했듯이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쳤으면 드라마 부분에서도 새로운 다크호스 현재 공영방송에서 PD나 작가들이 넷플릭스나 기타 다른 케이블 방송 TV에 JTBC 같은 식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업체를 새롭게 차려 PD쌤들이 그러면서 그것이 내후년이 되면 상장을 할 것이고 그들이 헐리우드의 코리안 미드처럼 나가서 이름을 날리는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특유한 느낌의 아주 오리엔탈적이면서도 오커트적이고 그리고 환상적인 이야기 SF도 섞이는 그런 묘한 매력 있죠 무속의 이미지도 살짝 들어가는 것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드라마는 또 한 번 대박을 칠 것이 있습니다 영화로 넘어간다면 영화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영화계에 옛날처럼 관객 동원이 많지 않고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작은 이루어지고 동남아나 다른 기타 타곡으로 해외로 여전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로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영화도 해외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다 연예인을 보면 남자 배우들이 엄청나게 날개를 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돌 출신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역할이 굉장히 멋있어서 인기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살짝 얼굴은 보였던 그런 약간의 이름은 있었지만 대스타가 되는 행운을 거머쥐는 남자 배우들이 천사의 날개를 펼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정치 난 정치가 재미가 없어 솔직히 정치 부분을 보면 정계의 흐림이 엄청나죠 정치계에는 젊은 층으로 체인지가 된다 젊은 층 그래서 요즘은 고3 그렇죠? 말이 많죠 어린 친구들도 참여도가 높고 옛날에 원로들의 느낌에서 많이 벗어나고 현대적인 분위기와 현대의 문화에 적합한 어휘력 어떠한 퍼포먼스 그리고 선거활동 이런 부분에서도 젊은 세력이 휘몰아치는 그런 시절이 오고 이렇게 해서 정치판에도 계속 진흙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국민들은 여전히 우왕좌왕 하시면서 믿었는데 너도 이렇게 했고 그 전에 너도 믿었는데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론은 박근혜 씨를 다시 취향하는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신축연에도 구근해서 박근혜 씨의 정리정동 끝물의 사면을 예언을 했고 박근혜 씨에 대한 평가가 재해석이 되는 계기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희망적인 국가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단합하고 더 서로가 뜨겁게 응원을 바라는 코로나 이 힘든 시기 IMF보다 더 힘든 시기가 사실은 코로나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 꽃님들 시청자분들 이민연에는 개인별로 따졌을 때는 정리정돈이 이루어진 것은 신축연이 정리가 되면 결과로는 이민연에 나온다 그리고 새로운 운기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산속의 범위 내가 왕위로 쏘이다의 기세를 뽑는 격이기 때문에 각자의 숨겨져 있는 재능을 개발해서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꽃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다려줘서 감사해요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researching ください 완벽히 distances 이렇게 여러분들은 깜짝이야 が 이렇게 sid 토 그 arm